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갤러리아 슈퍼마켓이 김치명인 1호 김순자 씨를 초청해 김치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신 김순자님을 모시고 이곳 캐나다에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지난주 금요일 온타리오주 용밀점에서 김명인은 시연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소비자들에게 전통 방식으로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안이무츠 적게 먹는 것은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좀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30% 정도가 들어가야 김치가 맛있다 그래요.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김명인을 따라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시연회에 참석한 한 부부는 김치 예찬론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인은 김치가 식이섬유소가 많아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으며 이제는 전 세계인이 주목할 만큼 명품식품으로 자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갤러리아 측은 김명장이 만든 양념장으로 담근 김치를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갤러리아 슈퍼마켓은 지난해 10월부터 김순자 명인이 대표로 있는 한성식품의 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치 예찬론